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니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주로 어디 가셔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절에 다니셨어요. 저희 집에서 산을 하나 놓으면 한 4, 5k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그곳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머리 깎은 스님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복장을 하고 그냥 보통 머리도 그대로 길고 비녀를 꽂고 이러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연세가 비슷해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나시는 분인데 아들도 둘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군이가 아니고 대처성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는 집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곡에다가 계곡 옆에다가 부처님 상을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있었어요. 어릴 때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가셨는데 주로 저녁에 가셔서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식전에 오시는 거예요. 뭘 가져오느냐 하면 주로 신떡인데 시루떡을 해가지고 그 시루떡이 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팥이라든지 이런 걸 넣지 않고 신 걸로만 해가지고 하셨던 그런 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과일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져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어 수리 3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자의 기도는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공자님이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프셨어요. 편찮으셨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그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님 기도를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에게 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전례가 있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자로가 대답하기를 전례가 있습니다. 뇌문에 보면 도이우 상하심기라는 말이 있는데 도이우 상하심기.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옥황상자에게 하고 그다음에 토지신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구지 도구이라 그랬어요. 구지 도구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는 자기 이름이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이게 다섯 글자가 되기 때문에 무슨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다 주석을 주로 달았어요. 주석. 많은 사람이 주석을 달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주희라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도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란 잘못을 뉘우치고 선에 옮겨가서 신의 도움을 비는 것이다. 이걸 한문자로 하면 도자 회과천선 이 신기지우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을 하면서 신의 도움을 비는 것이다. 이렇게 주희가 이 공자님 말씀을 빌어서 주석을 달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죠. 기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지도구이라는 이런 한문자를 놓고서 또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다른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 공자는 성인이고 성인은 일찍이 잘못이 없어가지고 옮겨갈 만한 선이 없어서 평소의 행동이 신명에 합한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지가 오래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주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경의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또 여쭤봤어요. 스승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겪어보지 않은 죽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산 것도 다 제대로 모르는데 죽은 후까지 어떻게 미리 말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또 공자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처럼